첫번째 음색 스탠다드 그랜드의 이름을 미루트리 그랜드로 바꾸어 1027번에 저장하기를 한번 시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숫자 1을 누르고 엔터 버튼을 눌러서 1번 스탠다드 그랜드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악기의 음색을 네 소리 좋습니다 두번째 Edit 버튼을 눌러서 편집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하는 건데 이 밑에 메뉴들 중에 이름에 관련된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More 버튼을 누르는데 왼쪽 More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 두번째 바로 Name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소프트 버튼을 눌러주면요 자 프로그램 네임 스탠다드 그랜드를 이제 이름을 내가 바꿔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미루트리 그랜드로 한번 이 시간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첫 글자 M 그리고 한 칸 가서 자 I 나와라 I 그 다음에 R이죠 R 그 다음에 R BQR 그 다음에 U 미루 트리할 때 T를 대문자로 제가 해놨네요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T 지금 저는 알파휘를 돌려가면서 그 문자를 찾고 있습니다 T R 그 다음에 또 알파휘를 돌리면서 E E 미루트리 그랜드 자 이렇게 음 이름을 설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OK를 누르게 되겠죠 음 오른쪽 두번째 OK 버튼을 누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바꿨으니까 어 이 지정한 화면에서 이제 Exit 버튼을 눌러서 나가게 되면 음 너 원래 기본 이제 데이터에서 바뀌었는데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예스를 누릅니다 예스를 누르고요 그러면 몇 번에 저장할 거냐 이제 번호가 나오는데 자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알파휘를 써서 요렇게 한 칸씩 올려서 1027을 지정해 주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네 1027번에 미루트리 그랜드가 저장이 됩니다 To a applicator 이게 1027번에 힘든 거 시 thanks to my 네 1127, 727번에